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30일 오후 2시 24분입니다 요사이 예상했던 바지만은 개헌 이야기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 비례정당 합쳐가지고요 180석을 차지했으므로 그중에 플러스 20석만 하면은 개헌 가능성이 됩니다 3분의 2 찬성이면은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이 가능한데 지금 통합당이 질의 멸일한 상태이므로 밀어붙이면은 개헌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5선을 한 송영길 의원이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중임제 이 말에 아주 함정이 있습니다 중임제 개헌 우선 헌법 70조는 우리 대통령은 임기를 5년으로 한다 그러면서 딱 중임은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임은 안 된다는 말은 두 번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국회에 제출한 안에 보면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은 두 번 연달아 할 수 있답니다 두 번 연임 미국식이죠 5년 연임이면 10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겠는데 송영길 의원이 이번에 말한 것은 연임이 아니고 중임제 개헌입니다 이 중임제 개헌은 뭐냐 하면은 헌법 제 123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제적 과반수 의원의 발의라든지 대통령이 발의해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 3분의 2 제적 의원 3분의 2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 임기 연장 또는 중임제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헌법 발의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임제 개헌 연임제 가능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야 하는데 여기에 중임제로 개헌한다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임제로 개헌하면은 중임제로 개헌하면 두 번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임제 개헌해도 그거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2022년에 퇴임을 합니다 퇴임을 했다가 5년 쉰 다음에 2027년에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임제는 두 번 할 수 있으니까요 중임제 그런데 중임제가 두 번 또는 두 번 이상을 의미하느냐 뭐 두 번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 이상 허용하는 그런 헌법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별로 없으니까 두 번을 건너뛰어서 두 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중임제 개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게 됐는데 마침 동아일보의 김순덕 씨가 김순덕 대기자가 오늘 쓴 칼럼이 우리 인의를 위한 대통령 중심제 개헌인가 입니다 우리 인의는 문재인 팬들이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송영길 씨가 지금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된다 하면 이분이 책임지고 중임제 개헌을 하고 중임제 개헌을 하고 2027년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게 들리는데 요새 하도 문재인 지지율이 그리고 올라가고 통합당이 저렇게 분열상을 보이고 있고 또 우파는 우파대로 지금 사전투표 부정론이라는 황당무게한 주장을 둘러싸고 반목 분열하고 이성으로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요새 개헌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서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를 헌법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죠 토지공개념은 말이 좋지만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겠다는 거고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날리면 남기면 그중에 상당 부분을 정부가 가져가서 멋대로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대로 쓰겠다는 것은 자기 편을 위해서 쓰겠다 일종의 선거운동비를 대신해서 쓰겠다 요새 복지포퓰리즘이 결국은 표 얻는 선거운동비가 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감을 가졌으니까 더구나 우파가 분열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개헌 드라이브를 하겠다 이런 쪽의 발상이 언연중에 이런 식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그 키워드가 중임제가 딱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서둘러 약점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중임제 러시아에서 이제 더 이상 헌법에 의해서 재임할 수 없었던 푸틴이 푸틴이 만만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수상으로 가가지고 그 메르디에프 대통령을 조종을 하더니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를 해서 지금 몇 십 년째 장기 집군할 체제를 또 갖추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푸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 임기가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대통령 임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도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 4.45입 개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말썽을 부렸고 또 1969년에는 삼선 개헌이 있었습니다 삼선 개헌 즉 박정희 대통령이 두 분은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한 번 더 나오겠다 해가지고 한 게 삼선 개헌입니다 그 삼선 개헌도 아주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상당히 박정희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고 그래서 1971년에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상대가 김대중 후보였습니다 관권 동원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9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 선거를 보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믿을 수 없다 선동에 넘어간다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90만 표 차이가 뭐냐 이거 직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은 위험하다 이런 딱 결심을 해가지고 그 1년 뒤에 유신 선포를 합니다 사실상 제2의 쿠데타죠 헌정지지를 딱 중단시키고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유신체제가 되는 거죠 이 유신체제 기간 중에 국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중화공업 건설을 했습니다만 헌정지지를 무너뜨렸다는 그 부담으로 해서 결국은 민주화운동이 그새게 일어나고 1979년 10월 26일 사건을 맡게 되는 것도 이게 인기제입니다 인기제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정변이나 군사변란 전두환 대통령은 광주사태 등을 거치면서 손에 피를 묻히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이 단임제를 실시한다고 선언합니다 7년 단임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나는 7년 하고 그만둔다 7년 하고 그만둔다는 말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7년 하고 그만두면서 동시에 직선제 개헌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등장할 때는 피를 손에 묻혔지만 물러날 때는 민주화를 해놓고 물러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도 하고 단임도 지켰어요 그렇다면 전두환 대통령은 퇴임한 이후에 좀 편하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백담사로 귀양 보냈다가 다시 감옥에 보냈다가 요사이는 또 광주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그것도 말도 아닌 주장을 앞세운 세력에 의해서 지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대통령 임기로 출발했는데 1987년 이후에 다행히 5년제 단임이 정착되어 가는가 했더니 다시 문재인 정권이 중임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중임제 연임제 개헌도 아니에요 중임제 개헌을 하는 걸 봐서는 역시 문재인 장기 집권 문재인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자초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이 되면 힘을 잃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가 전직이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가 봐요 또 주변에 아부꾼들이 많으니까 전직이 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비극은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자신이 도와서 대통령이 된 노태우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측에서도 전두환 대통령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배제하는 공천을 또 했다가 1988년 총선에서 완전히 여소야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 함으로써 스스로 노태우 대통령을 약화시켰고 노태우 대통령이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1990년에 3당 합당을 하죠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이렇게 3당 합당을 하고 3당 합당 체제에서 김영삼 씨가 200만 표 차이로 1992년에 김대중 후보에게 이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중임제 개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씨도 연초에 기자회견 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그분도 또 개헌 이야기를 했고 선거판에서 국회의원 상당수가 상당수가 헌법 개정 절차에 있어서 국민 100만 명이 서명하면 이렇게 되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하자는 또 그런 청원서에 서명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헌법 개정은 두 가지 절차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개정하여 달라고 하든지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로 개정안을 제출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제3의 길 국민 100만 명이 서명하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시로 헌법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면은 헌정질서가 흔들려 버립니다 헌정질서가 흔들리면은 국가운영이 흔들린다는 이런 뜻이죠 이런 것의 헌법 개정의 동력이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반대한민국 세력, 문재인 지지세력, 좌파 세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헌법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아요 이 헌법 문제가 많은데 이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세력들이 중임제를 하자든지 아니면 사실상 사회주의적으로 가자든지 아니면 지방분권을 하자든지 하는 요구가 헌법 개정 움직임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통제 불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정질서가 무너지든다든지 국가 정체성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국가 정체성을 합쳐서 국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그것도 반공입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게 국채입니다 이게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바꿔버린다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소매치기 당하는 결과도 만들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김순덕 동아일보 기자의 칼럼이 매우 예리한 포인트를 지적을 했습니다 중임제 저들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의 가장 큰 약점이라 할까 어떻게 보면 저들로서의 함정에 빠트리려고 하는 게 중임제란 말입니다 중임제는 바로 문제인 한 번 더하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김순덕 씨는 미래통합당에 기대하는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의 양심세력 민주당 내의 우파세력에 기대하는게 더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도 국민이 준 헌법 개정 저짓은 백석입니다 백석은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제2의 낙동강 방어선을 잘 지켜주기를 우리 국민들이 밀어줘야 합니다 전번 선거는 통합당이 진 것이지 우파가 진게 아닙니다 우파가 건재합니다 그런데 이 건재한 우파를 분열시키고 있는게 바로 요사이 사전투표 조작설이라는 이 낭설인데 이걸 낭설에 퍼뜨리는 사람은 이런 낭설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막 욕하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2년에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이에 이 헌법 개정 중임제 헌법 개정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보수가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